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이게 뭐야... 플립! 플립에다가 패시브 가입하기네 거기다 연사 3.4 거의 최대치다 그냥 깨라는데 게임이라고 아 고기 거 먹고 싶다 어? 괜찮은 생각이다 먹고 싶다니까 한번 먹어볼까 난 오늘 아침 먹을 거 말한 거였네 저희도 없네 우리 딴 얘기야 너 저 얘기를 진작에 안 했어요 저희도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요즘? 잠만 잤 일어나서 밥 먹으면 졸림 근데 원래 밥 먹으면 졸리다 그래갖고 자 야 방금 막 어딘데 잠 안 자더만 뭐 안 잔다 응 너무 쉽다 몰랐죠? 효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개씨 알람설정 말 안 했다 알람설정 말 안 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흐흐흐흫 플립을 이제 황금방에서 쓸지 상점에서 쓸지 이지걸리는데 뱀 맞다 신유환 호텔비 나랑 요건수가 다 됐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밥을 사줘야한다 알겠나 어? 나한테 한 마리? 어 자 뭐 시작부터 4퀄 2개 응 저건 뭐할 필요 없고 뭐 요건수가 뭐했으니까 뭐하라고 원수랑 나랑 아아아아아아 아 이 앗짤 있네 이거 일단 들어 놓고 이 새끼맨 또 많기 왜 나 왜 소울아트가 없지 맞으면 안되는데 오오 심상치 않은데는 자막을 어떻게 달지 오 에이스토파상이라 아 근데 사이파리 오랜만에 먹은거네 아 고양이기 안달리 했으니까 존나 이질감 든다 그니까 혐오스럽다 어 원래도 맘에 드는 새끼는 아니었나 아 아 맘키인데 맘키인데 장신걸을 주네 오 아 근데 사이파리 왜 일어나냐 뭐 전부 다 시발 눈물 안쌔 빠른 방문 아 조디안 시발 그렇지 사이파리 이게 사이파리지 문 문 도웅 설마 악마방 캣 컷 게임 하지만 이거 바로 먹진 않진 않아 왜냐 갈망 가야돼 그렇지 이거 돌다가 쓰면 되니까 하이티로 잠깐만 악마방에서 못쓰? 되겠..되겠지? 홀리 지자쓰 아비씨 잠시 후 수준바라 쿨타임 안되면 진짜 막 좀만 게임이다 막 한칸 남고 있어라 아비씨 아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안될거 같은데 1급 1방에 웨이브도 있거나 아 미친 피맥 한칸에 쿨타임 갖다버린다 상점가서 배터리틱을 들어야지 뭐 여긴 방이긴 하네 아니면 한가지 더 있어 악마방에서 그거 잠보험이 있는거야 그럼 이제 쿨타임 딱 차줘 아 아 패터리 있긴 있네 아 아니잖아 음 야짜리긴 하네 진짜 땅콩콩 좋아하네 아니 빙가되는건 뭐냐 왜 폭탄 아 쿨타줘 여기서 아 어차피 안쓸거 있긴 했다 다모클 아무리 싸이팔이 있다 해도 생각하니까 옆에 뻥 갔으면 됐던거 아니야 다치잖아 아 이미 죽여버리고 싶네 아 어림도 없지 나 열리긴 하겠냐마는 그리고 여기는 스테이지가 또 많아가지고 플립을 여러번 쓸 수 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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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으으 레드키 5부네 이거 레드키도 그냥 들어야 겠다 아 잠깐만 레드키 이번 수개 쓸면 괜찮을지 그 역raf 솔직히 여기서 어 뭐야 갑자기 보이네 감독라고요 이제 여기서 플립스는 아까운데 일단 너 좀 맛있어 보인다 아픔 싫어하지 마라 진짜 그렇지 강인데 이거 어디서 쳐 맞았나 악마고 제가 체력 다 가져간다 정기관리 근데 왜 이렇게 금방 떨어지냐 이거 못이 원래 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레드킥이 방어비지 더 돌아야나 아 이 참기 존나 힘드네 거울방 오른쪽 나쁘지 않은 듯 근데 거울방 입구가 오른쪽이라며 아니였어 아까 밑에였잖아 아니 이새끼 기억력이 핫하치네 이거 뭐라 그래 밑에였잖아 오른쪽이네 미안 ㅋㅋㅋㅋㅋㅋㅋㅋ 볼 수도 있다 생각해 아 뭐야 다 막혀있네 아이 ㅅㅂ 꿀타가 억같긴 하네 돌아봐야 안 되는거 아니 이거 물인데 ㅅㅂ 가루가 안 날리네 갈게 아아 맞다 일단 질로 가서 웃으면 될거 밑에 강승있네 어 있네 오케이 그때 한번 써봐야겠다 잠깐만 이거 쓰고 행소막이 열렸대 아 그냥 레드킥 버려야 아 이렇게 하면 못먹구나 어쨌든 총 ㅅㅂ 24 아 이거 레드킥 포괄할 수 밖에 없구만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 그래도 어 데미지 건졌으니까 그게 룩달하기 진짜 좋은데 근데 나는 룩달하기 좋지 신경 안 써가지고 소세지에 넣으면 진짜 커요 소세지에 넣으면 진짜 커요 와 데미지 꽤 세다 선상으로 결리는 상상이 있다 상상이네요 상상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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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션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드림캐터 이거 안 보여주겠지 그 뭐라 해야 되냐 그거 럭다운 5개 템 1개만 보여주겠지 2개 안 보여주고 럭다운 5개 내가 이거 뭐 내가 여기서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여기 템 오 개사기인데 야 저걸 다운 터치 아 마미키에다가 퍼펙션 약간 이거 기분 좋아지거든 기분 좋아지거든 픽업 부자 이프 여기까지 그거는 관련 없긴 한데 뭐 아무튼 갑자기 말하고 재밌긴 하네 그냥 갑자기 말하고 싶어 그럼 안해 너만 괜찮다며 안괜찮네요 미안한데 안괜찮다 그때 그러고 말했어요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지 아 근데 로그사람 이랬는데 내가 사실 새벽에 보냈거든 걔가 근데 내가 새벽에 앉아서 그걸 미리 봤어 그래서 아 씨 말 자는 척하고도 아무 말도 안해야겠다 하다가 한 오후까지 생각을 했거든 학교 있는데네 근데 뭐라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지 그래서 엥 구락가지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나 제발 그러했으면 좋겠어 아니 걔랑 나랑 뭐라 뭐 티키타카도 없었는데 갑자기 없었나? 날 좋아한다는데 없어? 없었나? 난 최소한 그때 난 느낀 게 하나도 없었어 걔가 날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고백해서 원해졌네 왜 저런 혼남 이제는 그 새끼 말 터로 간첩이었다는 거지 이제는 그 새끼 말 터로 간첩이었다는 거지 왜 근데 그게 언제였음? 나 고1 정명훈이랑은 언제부터 뭐야 이거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됐냐면 김승민이 나한테 고1 10월에 고백을 했어 어 어 그러다가 이제 또 살다가 정명훈이 나한테 고2 1월에 나한테 고백을 했지 아 고2였어? 어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게임 존망한 거 같은데 얼마 안 됐다고? 시발 그니까 내가 생각한 거보다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님 몇 년을 생각했길래 한 중3 고1이 때나 생각했지 시발 아니 시발 신유아 나 너무 억울한데 보고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칠거라 나라감 내 파라사이트 파라사이트 없었어? 그 뒤에 떴거든 뒤에 아 그 아 그 아 내 알락처 복사고 에러 박으러 갔네 정제적으로 정맥트 3 씨 이따야 천사방 72%였는데 이제 이제 또 천사방이나 앙보방에서 개사기팀 뛰어넣고 근데 블라이밍 떴다 지금 어떡하냐 이거 그래도 개사기팀이 뜬다는 과.. 결과에는 변화 이 검신팀이 뜰 수도 있지 맞아 아직도 포펙션을 들고 있는다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그 퐁스 클리어템블라 말하고 어어 아 진짜 흐흫 김유리 놀리다 나 시절로 벌거났다 얘가 흐흫흫 아 그 지랄해야겠다 그니까 김유리 오지말자 흐흫흫 흐흫 흐흫 안괜찮은건 본인이었고 안괜찮아 긍정적으로 보다는 보스러쉬에 갈수도 있고 알수도 있고 어! 어! 왜 나 따라와 나 근데 다모클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안 맞고 다닌다 먹었어야 했나? 이제 다모클 먹으면은 이제 아까처럼 가불기 맞겠지? 어 5분안에 맞으면 진짜 먹었어야 했나 다모클? 즉시 폴리카드 갑자기 또 선사망했어 폴리 멘틀 뜨고 다모클 먹었어야지 아 근데 다모클 먹으면 선사망이 안 뜨구나 뒤졌네 다행이다 헬스옵 원템 그나마 다행 이러면 덜 꽂거든요 이런 씨벌 기단으로 죽어라 기단으로 죽어라 기단다 보니까 저 열쇠에도 플립 있냐?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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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내가 죽이고 있지 왜냐면 열쇠는 내가 잡아야 나온거 플립은 원래 있던 것만 돼 나 힘들니까 그냥 황금만 먹지 말자 아이채 아까 봤구나 내가 팔이었지 무슨 뭐야 다지증이야 이제 달방 금지야 시발 나 왜 채우고 가야해 아 나 채우고 시간 안되는데 우리 시간 날아간거 봐 허리여 어 형아 먹을 시간이 없어 허리를 올리세요 오 도서아씨 돌아야 아냐 이거 안될거 없지 아 돌아야겠네 안될거 많다 지금 조합이 없다 조합이 우리도 고레반 도서아씨 괴물 몇개 세지? 와 파라사이프 먹었으면 더 세게 넣은걸 아니 이게 뭐시여 신의 눈 예아 자 어? 바로 종량이네 이거? 종량? 종량? 갓, 기억해. 사장쪽이면 먹을때 많지, 이수사장라인이면. 서울에 먹을때가 있네. 서울에 먹을거 없는곳이 있나? 아니 그쪽 완전 번화가쪽이라, 회사라인이면. 그니까. 아니 우리가 번화가쪽으로 다닐거 아니야? 어? 조커 나왔네. 해? 핸드스 이즈 피이. 어? 이런소리 좀 하지마라. 뭔소리야 저게? 조커. 조식그라노. 아아이 뜨거운 마. 아 마트에서 상추만 사왔네, 이 시간. 아 진짜 왜? 아 고기 안, 고기 먹었는데 안 사왔네. 아 고기 먹었는데 상추를 안먹는다고? 어떻게 나도 안먹어? 오늘 까먹고 안 사왔어. 난 고기를 안먹어. 저건 문제가 있네. 나 고기 안좋아해서. 님 혹시 비건? 아니 그건 아님. 근데 굳이 막 고기를 찾아서 먹진 않음. 비싸다. 난 약간 가성비가 좋은. 먹는게. 입이 싸다. 입이 가성비가 좋은. 칩마우스. 칩마우스. 아니 커스다. 또 나왔네. 아 같이 나가면 돼. 입이 가성비가 좋은. 칩마우스. 아니 커스다. 또 나왔네. 전함은 있구만. 고람차다. 고람차. 칩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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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제원이한테 전화왔는데. 언수랑 나랑. 언수랑 나랑 기코하고 있었는데. 나 전화하고 막 끊자마자 갑자기 언수한테. 칩마우스. 이고으 pointer 보여줬냐? c chosen한테?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안 보여줘. 정말 그건모 홍이때. 어 맞아. 그래서. 나한테 3개 보냈대. 편지를. 閃 Talent. Micheal. 야 정명 happen new 보다 많이 보냈다. О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가 보낸게 몇 갠데? póng are think new, irgendw Mongers. 어떻게 Kong can you any love? 나 정명한테 잘 sixty fel. 새끼 훈련소 있는데 내가 50개 보냈어 인편 50개는 정말 정시평전 아닌가? 개새끼가 하루에 몇 개로 보내드만 너는 하루에 두 개? 아니 쟤는 그냥 선지원한테 생각보니까 난 약간 똥을 난 하루에 뭐하러 보냈어 DC 연결 보냈어 어 난 똥물을 또 모아서 못 썼어 가치 없는 어 빡쳐도 되게 쓸만하다 진짜 언수가 나한테 하도 그러더라 야 재원이가 내 글카스 안 봤대 이러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보내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보고는 뭔가 했냐면 내 곧 봤냐고 물 봐야 되네 내 생명의 물 그것도 뭐냐 해병문학 아 씨..발 ㅋㅋㅋㅋㅋ 1 2 3 되있길래 뭔가 했네 아 근데 나보고 하는 거 아니네 동민이 그 면상 존na 큰 상태로 찍은 셀카 좀 보내달래 나한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보고싶는다. 게이새끼다 이거 왜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물어보지 그랬냐. 게이새끼야. 군대 왔더니 서양이 바뀌었나 보지네. 아이 씨 말 좋게 이젠. 손재원 해병리. 악 군대 가기 싫어. 손재원 해병리. 악 내 전여친은 정신병자야. 해병리. 내 전여친은 ABG 주니어링이야. 해병리. 라노벨 제목 같은데 그건. 천생연부인 줄 알았던 전여친이. 단 한 달 만에 시발년이 되기까지. 벤권에 대하여. 느낌있네. 맞지? 내가 좀 알못이었다. 그 라노벨식 족같은 말투가 있음. 표지 말투. 임이다 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임이다 만. 땡땡이 된 거네 대하여. 뭐니? 에코땡. 아이 씨 말 인제 영어로 라노벨 검색해봐야 되잖아. 아. 어떻게 먹으면 저거. 못 먹으면. 그냥 구우라고. 안에 거 빨리 보여주네. 에코를. 거의 다 방금 에코챔머 먹어야 돼. 얇짝이야. 이걸 못 먹은거야. 이거를. 이거를. 공중이 없네요. 원래 공중 없으면 찐따란 말이 있다. 만약. 찐따냈네. 지구에 모든 사람이 다 날아다니면. 요자가 못 날아다니면. 그냥 다살해야겠어. 기열집바. 하핳. 하핳. 뒷보다 알이 내기들이야. 그리고. 제옥합박기. 어. 구피다. 야호. 가끼. 약. 호. 아. 고릴라는. 어. 잠깐만. 나 이제 날수있어. 나 이제 날수있어. 설렌기후에서 문제없이 행동하죠. 하지만. 다행. 하핳. 핳핳. 빨간색 폭죽을 부르메. 스키 왜 이렇게 똑같아. separator 칭찬 아닌거 같아 배터리 어디 남아줄래? 아우 발가 아 나 왜 이렇게 눈꺼풀이 떨리냐 야 텔레포트 하는거 좀 안 through 아 시발 눈 아프냐? 저 새끼 폴인가 보다 근데 이제 끝났다 이제 문젠 초코가 또 있다는거지 문젠 초코가 또 있다는거지 자 또 어 이덴 한번 써볼까 근데 열쇠거지가 있지 한개는 나 맘키지 오 시발 맛있다 맛없다 상자 맛 반별사 하나만 더 죽어 이 시발 사라진 오 잠깐만 에코챔 버라 아니 이게 뭣이요 사라지네 어 럭푸트에다가 에코챔버 이거 못참지 잠깐만 씨발 커버 커버리겠네 니가 핏턱 아 퓨떡 하나 더 쓰고 도망가야지 아 성경 개 씨발 와 다 1,000원셋이네 야코 와 저 1,000원셋이네 야코 호호호호호호 근데 나 제병보다 과일 케이크가 더 맛있어 보이거든 아니야 이거 쿨타임이 없냐 왼쪽에도 있지 않았냐 뭐가? 가위? 아 저거 플립된거 배열 무시한다네 아 그래? 내 에코챔벌 어디까지 쌓았더라도 기억이 안 나네 알력에서 48시간 뜨기를 들어야지 아니 버스 라이트가 진짜 얇짤인데 아 씨발 내 조커 어 잠깐만 배터리 떴다 오가병 노이스 조커 나라긴 했지만 에에에 전부다 황금방으로 나올 줄 몰랐잖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아 배터리한테 안 뜯어? 양심이 없나? 아 어 이게 이렇게 내가 노려볼꺼는 이거밖에 없다 뭐지 이 턴이 왜 나오는거냐 쏘라타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제병 쓸모없거든 어차피 안되지거든 이게 딱 마지막에 떠준다 트래쉬 게임 헤헤 에이 부다보다 죽어라 에이 농노 그 버드샷 먹어도 되지 않아? 뭐? 버드샷? 버드샷? 그... 조갈라도 나가는거 가만히 있어도 깨지않나요 사이파리 써가지고 어.. 거의 그.. 위즈 솔직히 위도 있으면 쓸만한 거지 좋은 게 아니라 그치 먹을 이유가 없다 거기서 부터야 위도가 되버려 그냥 멍게 났어 거기서 지금 먹히 부위라서 먹어봐야겠나? 딱 터지는데 그냥 먹으면 왼쪽 세발 왼쪽 세발 나가 아.. 혹시 카테드야? 지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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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피드가 느리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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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육원소 씨발이 깰 우주 아 내 조커 씨발 근데 결국 육원판 한 대도 안 맞았다는게 무슨 얘기네 다모클 개씨 갈라 금정이소 아레나몬 다키라쿠라 사고싶어짐이 무슨 소리인가요 으악 아레나몬님 산은 감탄사인 아.. 아레나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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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건 잘 모르겠다 레나몬 내가 처카 일단 사람의 형태를 하고있다 내 알기 레-나몬 디지몬은 상별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미안 legally 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공식도 퀵퀵이 더 있군. 근데 레나몬 너무 틀 딱퀵인데, ㅅㅂ? 에잇. 네. 근데 디지몬 자체가 일단 2위가 없네. 일단 디지몬 자체가 일단 좀 딱딱 거리 좀. 벌써 딱딱. 예아. 아날로그 몸보단 낫잖아.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간다. 우와 쉽다 맞지? 날님. 하 정보는? 이곳은 개미 씨발 입기. 개미 씨발인거든? 개미 씨발. 나도 왜 모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자전거를 타든지 모르겠지 그래서 정룡은 이 강릉 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 자전거를 탄다고? 아 거기 존나 큰 호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 자전거 타고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너무 넓어갖고 그때 가르쳐 주겠다나 그러는데 자전거 타서 뭐 하려고? 나도 못해 배워두면 좋지 알바 출근할 때 자동 타고 가면 좋겠지 난 걸어가면 훨씬 편하다 가까우면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요 아 뭐 윈스터동도면 호감이지 어 윈스터를 육원수를 하는 줄 알았다 개소리야 육원수는 육원수가 어떻게 호감인데 아 시발 그래갖 내가 물어보는 거지 시발 야 미쳤나 김성이 고액 봤더니 드디어 미쳤나 그랬더니 역시나 그럴리도 없지 예엥 뭐야 인물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안준냐 왜이렇게 안준냐 빌방 딱 빼라 안돼 잠깐만 이러면 또 보이드나 세 와들와들 예엥 이거 하늘 이유가 뭐지 갑자기 의문점이 이제 cow 까만 떠봐야지 죽지 않겠지 뭔데 어 어 어 애촉 들고 있다 내가 들고 있으면 안되지 않나 안되는걸로 하는데